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과 레이온 씨는 좀 많으셨을 것 같고요. 원진아 씨랑 진성규 씨랑 최기야 씨를 힘찬 감독으로 맞이하십니다.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로드님의 라우픽 목포의 연구에서 조광춘 연구를 만드는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의 영화 찾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늦가울부터 겨울까지 추운 날씨에 푸른하고 따뜻하고 진짜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희도 아까 낮에 타끈타끈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 진짜 재밌고 좋았다면 또 좋은 댓글과 좋은 금들로 SNS에 많이 많이 퍼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롱이브 덕킹 목포의 연구에서 경주 연구를 만드는 원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간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영화보시라고 찾아가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봉 거대 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주시는 만큼 소음도 많이 내주시고 이렇게 전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보시고 집에 안내드리고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연구원한테 축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몇 시간 전에 영화를 봐가지고요. 아직 가뭄이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아직 뿐이네요. 영화 개봉 중인데 이렇게 많이 응모하셨을 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만큼 사실이 있고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홍보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홍보채이 제일 그냥 저희 cdb 에그지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 끝난 는데 이 시간에 이제 조심했다고 하시려나 저희가 다시 한 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